하늘에서 내려다본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점 같은 사람들을 이어보면 또 무엇이 될까 그건 아마 너와 내가 연결된 선일지도 몰라 언젠가 만나게 될 사람인걸 잘 모르고 살지 어떤 누구도 내가 보려는 것만 보고 내가 궁금한 것만 나를 날아갔다고 날 기다려왔다고 바로 너였다는걸 그게 너였다는걸 우린 같은 시간을 걸어 서로 연결되어 있던걸 내가 너의 길가하던 내가 너의 길가하던 조심스럽게 일어날래요 용기를 올래요 나보다 몰랐던 그들을 사랑해도 될까요 나 꿈꾸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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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썹 sust Tig 두 chains 나 꿈꾸또 나 꿈꾸또 나 꿈꾸냥 너무 눈線 나 꿈꾸냐 나 päledha 나 꿈꾸냐 난 아직 우린 그 사실을 잘 모르고 살지 어떤 누구도 내가 보려는 것만 보고 내가 궁금한 것만